네, 여러분. 네, 지방방송 조용히 해주세요. 2019년 1월 26일 토요일이에요. 대물나라의 인근에 있는 평오지, 네이지도 빙어가 쏟아지지만은요. 여기는 대물나라에서 45분 거리예요. 아이고, 좀 머네요. 근데 아이고, 아침에 오전에 오후 다 돼가더니 서너 시간 하더니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. 뭐 전동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이 잡았겠죠. 배조사님의 조갑니다.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요. 대물나라에서 45분 거리. 저수지 이름이 없네. 하여튼 대물나라를 방문하는 사람 한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. 거리가 멀어서 아무나 안 가더라고요. 근데 빙신들은 다 가더라고요, 여러분. 씨알 크죠? 네, 평오지도 아니고 네이지도 아니고 큰 봉지도 아닙니다. 새로운 저수지입니다. 막 빙어가 끝나가는 마당에 새로운 저수지에서 빠박 터졌어요. 몇 마리예요, 이거? 500마리야? 배조사야, 500마리? 아이고, 500마리 넘네, 이거. 와. 아니, 그 고기가 그 고기 같은데 오늘 요곳에 사람을 한 15명에서 20명을 투입을 했는데 전부 다 이만큼 잡았어요, 여러분. 안 믿기지만 믿으세요. 내일 멀리 가실 분, 한 시간 넉넉 잡아 가실 분은 요리로 안내합니다. 이 내용을 보시고 한 시간 거리에 가실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 무조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19년 1월 26일이에요. 대문나라 낚시TV 더 예쁜 최여사였어요. 왜요? 와, 씨알 좋다, 이거 씨. 와, 씨알 좋다. 배조사야, 이제 여기만 갈 거예요. 여기만 간대요, 여러분. 이제 평오지도 안 가고 네이지도 안 가고 극복지도 안 가고 미치도록 나오네. 미치도록 하루 종일 미치도록 나온다. 감사합니다. 많이들 몰려오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